네 반갑습니다 부자아빠주식학교에 책읽어주는 부자아빠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아빠님을 직접 모시고 같이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뒤쪽에 배경이 이게 롯데타워 인가요?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타워를 이렇게 멋있게 찍어놓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대단한 나라죠 근데 유튜브에서는 안 알아주죠 그런가요?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아주지 않아요 망한다고 그러고 참 그런 역대 일이 그런 거를 참 처음 봤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오늘도요 주식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요 위에 있는 거죠 주식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요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의 내용은요 기본적 분석은 저평가주 발굴의 열쇠이다 오늘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해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주를 공부할 때 가치주를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적 분석이고 오늘은 이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딱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부잡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벤자민 그레이엄 이시네요 맞아요 발을 들여넣기 전에 그것이 당신의 것인지 확인하라 주식을 주자도 모르면서 돈을 먹겠다고 하지 마라 그 소리가 공부하고 들어와라 그렇죠 그냥 막 들어오면 네 거 아니다 고수들을 딱 보면 이게 거의 확률이 보이잖아요 확률이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배우는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재무제표 데이터 수치로 보는 실적이죠 네 그렇죠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 또 자산가치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이 참 쉬우면서 어려워요 기본적 분석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기본적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을 쳐다봐야 되고요 차트에서 써가면서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 분석 저평가주 발굴의 열쇠를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주식보다 못생긴 주식과 친해져라 예쁜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이뻐졌다는 거는 차트가 이뻐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동평이선도 정배열로 잘 배열이 맞춰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정배열이 맞춰지거든 이동평이선 설정했을 때 아주 이뻐지는 거죠 못생긴 것들은요 완전히 막 땅만 파고 이래가지고요 사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못생긴 삼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못생긴 기업의 삼류 이들은 즉 저평가 언더밸류네요 개인들이 저소유 펀드벤이저들의 저소유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거 비선호 테마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꿈이 없는 주식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담으면 요즘에 회원 소감문방에 올라가는 줄상가 나온 것들 많잖아요 요즘에 돼지 관련주도 나왔고 닭 관련주도 좀 떼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비선호 종목들이거든요 인기 없을 때 사놓으면 급등하면 보상을 금방 이번에도 받았잖아요 금방 받죠 저소유 저평가 비선호 그런 종목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못생긴 주식들이었죠 그럼 이런 기업의 이런 3유 즉 저평가 저소유 비선호 이런 기업들을 기본적 분석으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음 여기서 이제 가치주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산가치나 수익능력에 비해서 가격이 싼 주식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치주를 발굴하는 그런 방법 중에는 기본적 분석이 가장 기본적이다는 건데 그 첫 번째 항목부터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 살 때처럼 투자하라 주식가를 개량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거는 계산식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향수 살 때는 보면 비싼 향수를 브랜드 보고 사잖아요 우리 식품을 살 때는 보면 어떻게 브랜드 보고 안 사죠 그죠 그런 고민 따져보죠 그죠 그러니까 식품 살 때처럼 향수는 브랜드가 돼 있고 그러면 달라는 데 주고 사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은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 따져보잖아요 그죠 꼼꼼히 따지면서 살아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핵심 도구가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바로 ROE네요 ROE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ROE는 어떻게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뭐 10% 정도 이상 나는 것이 좋죠 아 두 자릿수 네 이걸 그냥 보면 안되고 차트하고 같이 보면 네네 어떤 것들은 ROE가 꾸준히 10% 또는 20%를 내면서 우상이라는 종목이 있구요 네네 어떤 종목은 ROE가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했다 주가도 막 왔다갔다 하죠 네네 그래서 기본적 분석도 하루아침에 지표의 원리를 알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ROE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언제 사야 될까 하는게 네네 자기만의 어떤 그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주가를 많이 바라보고 그 다음에 뉴스도 많이 바라보면서 ROE하고 같이 대비해서 아주 소량만 사시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가 되는 거 여기서 이제 투자에 좀 가장 기본적인 원칙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소량 투자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비중이라는 부분은요 이게 몰빵해가지고 한꺼번에 큰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몰빵투자는 백전 99승 1패 깡통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량으로 계속 공부해 보면서 아 이 ROE가 높은 기업들 또는 ROE가 좋은 기업들 나쁜 기업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퍼 네요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이네요 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익숙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퍼는 어떤 식으로 좀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퍼는 결국 이 주식이 얼마나 벌고 있느냐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주당 순이익이 가치주 발굴하는 데는 좀 모순이 있어요 어 그래요 퍼가 얕다고 그래 가지고 네 주가가 싸면서 돈을 많이 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돈을 잘 벌면서 주가가 비싸면 퍼가 높죠 그렇죠 그렇죠 고퍼가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아까 저 ROE 공부할 때는 고 ROE가 좋듯이 네 고 ROE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고 매출액이 높으면 네 퍼가 높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네 퍼 라는 거를 가지고 가치주를 잡아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음 퍼가 얕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퍼가 얕고 주가도 얕고 그러면 이거는 담배꽁초 주라고 그러죠 담배꽁초 그래서 퍼 라는 개념은 조금 어렵습니다 퍼 라는 거를 가치주 볼 때 참고하면 네 속기가 좋으니까 퍼와 차트와 많이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퍼가 높은 데도 주가가 계속 가거든요 음 이게 이 퍼 라는게 사실은 굉장히 친숙한 지표이기도 한데 책으로 나와있는 건 이렇거든요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보다 밑은 저평가 10보다 위는 고평가 해가지고 저퍼주를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그것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퍼주들은 배당은 주는데 네 주가 상승율은 없어요 주가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마진이 작은 거죠 그렇겠네요 배당 1년에 3-4% 이상 받으려고 저퍼를 사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 저퍼주면서 배당도 안 주는 주식도 혹시 있을까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쁜 거네 자산가치는 높죠 아 자산가치가 높은 거 다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산가치가 네 네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PBR이네요 네 PBR이 이제 주당순 자산가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산에 비해서 이제 주식이 저평가 되는지 그 여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PBR은 그럼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가 태어나서 돈을 꾸준히 보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장도 짓고 이제 건물도 사고 뭐 이러면서 네 네 네 그 다음에 현금도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PBR에 잡히는데 그게 또 PBR이 저 PBR이라고 주가가 또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자산주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같이 투자해서 이 지표들이 모순이 있어요 아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면 네 ROE가 높고 네 PBR도 높고 포도 높아요 근데 저퍼였다가 어떤 때는 고포가 막 되도록 급등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또 꼬꾸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작은 금액으로 자꾸 사보고 실험해 보는 게 연습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저퍼는 무조건 좋은 거야 저 PBR은 무조건 좋은 거라는 아니 고알은 무조건 좋은 거야 어떤 것들은 영업이 별로 없다 어느에 막 영업이 100% 막 나는 거 있어요 오 예 갑자기요 뭐 땅을 팔았다든지 뭐 다른 이익이 난 거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적당한 ROE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 매해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보면은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거고 미국 같은 거 맥도날드라든지 존슨앤존슨 같은 것들이 매해 갱신하면서 우산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오랫동안 주식들이 왜 그렇게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가를 연필로 자꾸 차트에 써 보면서 차트는 가격의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연간 안에다가 써 붙이는 거 좋죠 ROE는 얼마였지 여기서 BBR은 얼마였어 4는 얼마였지 써 놓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보면 뭔가 이제 차트와 감이 오죠 아 소외될 때는 대책으로 보면 기본적 분석이 안 좋아요 오 주가가 우상에 하더라도요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어 눌러 들어 눌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이경났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저점을 높여 가잖아요 고점이 높아지고 네 그렇게 갈 때도 보면 실적이 울퐁실뻥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느냐 아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시장이 뜨겁냐 네 주가는 보면 시장이 뜨겁고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많은 투자가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고평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은 그때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새 같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고 그다음에 뭐 나라에 위기가 온다고 그러고 뭐 환율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은 음 투자가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짐으로써 주가들이 대책으로 접혀가 되는 거니까 접혀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시장 분위기 뉴스 경제 상황 정치 이런 것들이 주가하고 다 연관이 되니까 음 그와 같이 그 시대의 뉴스들도 차트에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야 기본적 분석 굉장히 기본적이다 해가지고 쉽게 보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 들으면 질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여기에는 이제 기분만 하고 버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아주 그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와 같이 공부해야 돼요 아 차트와 같이 기본적 분석이 좋은데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고꾸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많이 쏘가요 아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결국 어떤 사람이 사냐면 에 가치주를 좋아하거나 기관들 음 재미대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로 리포트도 쓰고 더 올라가라고 네 네 네 주가가 안 올라가요 실적이 좋아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 기본적 분석은 기분만 하고 버려라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에 너무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 그렇죠 기본적 분석을 너무 맹신하면 기본적 분석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기본적 분석을 그냥 안 하면 또 그건 안 되죠 당연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기본적 분석이 좋은데도 떨어지는 주식이 있어요 아 좋은데도 떨어지는 주식이요 좋은데도 떨어지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에 해야죠 다음에 차트를 준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 좋은데 완벽해 보이는 주식인데 떨어지는 주식 도대체 왜 그런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요새 5G정목 중에서 뭐 음 ROE가 100 100이 나온 거 있더라고 100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갑작실이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네 너무 폭발하면 위험한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왜 이래 ROE가 적당히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ROE가 폭발하잖아요 음 그리고 주가도 폭발하면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아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 분석 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라는 책을 보시면은요 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 구매하셔도 되고요 뭐 책방 같은 데서 빌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작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잘 상기시켜 가면서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또 더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실 텐데요 오늘 기본적 분석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신 부작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